앞쪽에 모니터가 왜 필요한지 고객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터치를 원하는 영상 보내주면 후속 모니터에 그대로 전달이 되죠. 이런 것이 보족 모니터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햇살이 너무 따갑습니다. 심피해님이 6,400,000원, 6,740,000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의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금액 6,040,000원, 그리고 6,740,000원, 무려 10가지가 달라요. 그렇게 해도 6,000만원대, 요즘에 전기차 EQ 1억이 넘어가고 있네요. 정말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성비를 논해야 됩니다. 왜냐? 불황이니까. 맞춰진 편이네요. 이 불황에 빛나는 카니발,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대해서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외장 쪽,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이 영상 보시고 꼭 비교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장 쪽, 날렵한 디자인, 앞쪽이 날렵해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은 그리고 재질이 GFRT 재질 그리고 안쪽에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수라 단열재가 팍팍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방음 효과, 안전상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자주 설명드립니다. 선팅은 비반사로 했네요. 뒤쪽도 비반사인가요? 역시 선팅은 비반사와 반사가 있고 사이즈가 없습니다. 본 차량은 신차 패키지, 선팅, 유리막, 코팅 등등만 해서 출고되는 차량인데 한 번쯤 유튜브 영상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한 아예 출고 시에 튜닝이 안 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오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아트원에서는 하이리무진 제작 시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을 하죠. 그리고 그대로 순정 시트 상태 그대로인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은 앞쪽에 보존 모니터가 있다는 사실. 즉 보존 모니터의 필요성은 앞쪽에서 후석의 모니터를 컨트롤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기 싫으면 끌 수도 있죠. 앞쪽 보존 모니터는. 그리고 그대로 코튼 베이지 순정 시트를 유지했고 바닥쪽에는 매트가 안 깔린 순정 상태. 카페트로 제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언가. 아트원에서는 컬팅 자수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위에 라인매트를 깔아주는데 순정 상태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2열 쪽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의 필요성. 사실은 제가 또 물론 성인들은 밟고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이들은 사이드 스텝 필요하겠죠 심편이님. 나이 드신 분도 역시 저는 밟고 올라가서 앉아 보겠습니다. 왜냐 순정 상태 시트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제 키가 173이라는 것은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몸무게는 비밀이고요. 자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층이시죠 바닥쪽이. 물론 여기에 그냥 순정 매트 깔고 타셔도 됩니다. 자 본 차량의 차주부는 회사인데 세대째 저희 아톤 글로벤드 하이리무진을 구입해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모 기획사 유명 연예인분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싸이 공연 갔는데 하이루프 아닌 차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하이루프를 줄 정도면 아마 스타급 아닐까 쓸데없음 소리 했네요. 어쨌든 순정 상태 그대로 보고 있고요. 역시 조조석 쪽에 제가 설명할 게 있는데 커튼 현재 망사형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햇빛 차단 효과는 좀 있어요. 맞죠 심편이님? 그리고 3열 쪽도 제가 한번 가서 앉아 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튜닝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3열에 목쿠션도 없는 비닐도 그대로 앉은 여기에 목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맞죠 심편이님? 그리고 천정 쪽. 천정 쪽은 센터 등이 베이지로 선택을 했네요. 베이지와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차량은 그대로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센터 등 베이지 선택을 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이 변화 밝기 조절 보이시죠? 그리고 아트원의 큰 자랑은 정말이지 하이루프 잡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7개의 딱딱 맞는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행시에 잡소리가 없는 거 가장 중요하죠. 하이루프 산대 잡소리 나면 꽝입니다. 그리고 아트원에 자랑하는 또 하나의 에어덕트 구조가 있는데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이런 부분들이 정말이지 기술이 좀 집약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트원의 자랑 다시 한번 하겠지만 천정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기능들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자랑거리 하나가 있어요. 뭐죠? 심표현님? 모니터죠. 서두에도 보조 모니터 터치로 후속 모니터를 조절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정말 본 모니터는 자랑할 만합니다. 29인치 대형 와이드 화면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게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 3시간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있습니다. 웰컴 등도 있네요. 플라스틱 예뻐요. 샤모도 정말 부드러워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순정 상태 보고 있는데 후속 쪽 잠깐 비치고 뒤쪽 차량도 비춰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시그미처 완전 풀옵션에 튜닝비 포함 6,040만원. 너무 싼가? 심피리님. 물론 신차 패키지만 했으니까요. 자, 안쪽에 비춰주시죠. 아트원에 자랑하고 싶은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하이루프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높은 개방관과 사실은 모니터죠. 자, 바닥 쪽은 순정 시트 그대로 둘, 둘, 둘 그리고 싱킹 시트까지 유지가 되어 있고 기아에서 지급하는 매트 터리개 있습니다. 자, 이대로 사도 돼요. 신편인데 맞죠? 그럼 이 차는 토탈 금액의 부가세 포함 6,040. 회사 업무용. 물론 이 차 업무용으로 사용됩니다만은 자, 이렇게 튜닝이 거의 안 된 차량을 살펴봤고요. 뒤쪽 차량도 비춰주시죠. 심피리님. 자, 뒤쪽 차량 역시 ABB 컬러의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GFRP 재질 동일합니다. 자, 앞차와 다른 점 한 가지 외장 쪽에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심피리님. 자, 일렬 쪽도 역시 오픈을 해야죠. 자, 앞차와 다른 점 계속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앞쪽 차와 동일한 점은 역시 코튼 베이지 컬러. 아트원에서는 세둘브라운 컬러도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맞죠, 심피리님. 자, 그리고 역시 보조모니터 동일하고요. 오, 이 차.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게 있는데 뭐죠? 핸들. 뭐가 잡고 싶어. 리얼 카본 핸들을 했네요. 리얼 카본 핸들 비싼데 이거. 무려 80만 원 하는데. 자, 돈을 아끼시는 분이라면 과연 이걸 할까요? 불황에? 어쨌든 취향 존중합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현대 기아 자동차 아닙니다. 접고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바닥. 자, 앞쪽 차량 카페트 순정 상태였었는데. 컬팅 자수 바닥. 그 후에는 라인 메토. 나 이름 모르겠는데 이건. 톰 그레이. 톰 그레이. 그 후에는 비싼 신발. 자, 일렬 쪽에 또 설명 빠진 거 있어요. 뭐죠? 디럭스 네모닌 시트 맞죠?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디럭스 네모닌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앞차와 비교한다면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동승석 승차자, 운전 승차자 모두 피로감을 덜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쪽에 리얼 카본. 아, 탐난다. 맞죠? 네. 자,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2열 쪽을 오픈을 하면은 요즘에 4세대 신형 카니발 베이스죠. 요트 바닥, 평탄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네요.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패치할 때까지 보증을 합니다. 컬러 역시도 그레이 컬러,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컬러가 있고, 취향, 존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되죠, 심표님. 자, 사이드 스텝이 있고 없고 차이. 그리고 고객님 차이기 때문에 비싼 신발 벗고, 사이드 스텝 밟고. 제가 올라가서 조수석 쪽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에 딱. 역시 키가 173인 성인이고요. 이 정도로 공간이 있고, 아트 포켓의 필요성 당연하죠. 그리고 역시 앞차와 다른 블랙 하드의 원단은 그레이 컬러. 이중고지의 아트원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콘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역시 기아 순정 하이드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해야 돼요. 커튼을 하는 이유는 햇볕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그리고 방음 효과도 있다는 사실. 근데 모니터가 왜 꺼졌습니까? 내가? 보세요. 이거를 잠시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일단 모니터는 켜놓고. 자, 어떠신가요? 2열 쪽에 이렇게 승차 모드 보고 있고요. 3열 역시 승차를 해봐야 됩니다. 요트바다 있으니까 참 좋다.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자, 3열에 승차를 했습니다. 역시 3열도 독립 시트. 카니발 구인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둘, 둘. 각각의 6명이 독립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즉, 등판도 이렇게 기울을 기울 수가 있고요. 구인승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앞차의 다른 점. 디럭스 2무늬 시트, 요트, 바다.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가 보이고 있네요. 뭐 쿠션도 있어요.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모니터, 그 다음 천정은 부연 설명. 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 본 차량은 센터가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앞차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 둘 중에 선택, 자유. 역시 취향, 존중이죠. 그리고 엠비언트 조명은 현재 단일 칼라인데. 얼마든지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역시. 뭐 현재는 유튜브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누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온 글로벤드 하이룸우진의 장점입니다. 저 어떠신가요? 요즘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기차까지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데. 소중한 것은 뭐라고 했죠, 심폐니님? 황금보다 순금보다 지금이 소중합니다. 카니바론 역시 패밀리카 또는 업무용 차량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요즘에 계약하면 6개월, 10개월 걸리는데. 아트온에 또 장점이 있죠. 바로 1개월 또는 2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왜냐? 손주문 차량들이 우리 신동 공장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심폐니님. 10월, 11월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왜냐? 계약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럭셔리하게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화려한 튜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과연 그 시트들이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잠금장치 시험에 성공을 했는지 여부. 꼭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물론 아트온에도 휴전 시트,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의전용 전동 시트가 모두 있고 시트 인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가능하다는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할 게 아니고 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심폐니님 뒤로 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2열에서 마무리했다는 마저 죽을 것 같아요. 후석에서 마무리합니다. 상부 쪽에 이중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그리고 아트온 허니콘 블라인드 특징이 있죠. 이렇게 센터 쪽에 놓으면 캠핑 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야간에 적재, 챙길 때 유리하죠. 그리고 위쪽 다시 한 번 비춰주시죠. 29인치 안드레드 모니터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바닥 쪽에는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3열에 독립 시트, 4열에는 3D 매트, 3D 매트 아래 쪽에는 순정 시트가 그대로 달려있는 말 그대로 9인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리무인 시트 요트 바닥만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금액 6,730만 원 외웠어요. 부가세 포함. 이 정도로면 가성비 쩐다라고 제목에도 가성비 쩐다라고 붙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비싼 차량들, 럭셔리한 차량들, 물론 카니발도 9,100억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 이렇게 화려함 보다는 가성비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트온 계약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계약 주시면 1개월, 2개월이면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아트온에서는 결코 비싼, 럭셔리한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죠. 맞추신 편의님.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내야죠. 뭐죠? 자, 앞쪽 차량과 10가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차량은. 자, 10가지 중에 5가지 정도만 문자, 제 핸드폰 번호는 남기겠습니다만 문자로 주시는 분, 선착순 세 분한테 목쿠션 날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다른 분한테 양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구독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요. 자, 요즘 가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상을 입었는데 자, 어떠신가요? 가려야 돼. 광고 오는 것 같아. 뭐 죽여가 가려졌나? 자,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아트온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아트온은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실내 튜닝까지 모두 AS 없이 완벽하게 해서 출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